헤리티즈의 역사는 1985년 미국 칼라마즈 공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헤리티즈는 처음 문을 연 그날부터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헌신과 기품을 원칙으로 기타를 제작해 왔습니다. 전통과 장인 정신으로 무장한 루시어들은 지금도 옛날 장비만을 고집하고 아름답고 뛰어난 품질의 기타를 제작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오늘 플레어스 가이드에서는 헤리티즈의 기타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대구요.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헤리티즈 스탠다드 H150,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스탠다드 H535 모델입니다. 헤리티즈 기타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렇죠. 사실은 처음 시작했던 것부터 지금까지 요즘은 최근에 많이 직원들도 바뀌고 구조조정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름만 헤리티즈이지 사실 다 깁슨 장인들이. 그렇죠. 맞아요. 깁슨 칼라마즈 공장에 남아있는. 그렇죠. 자기네 고향을 떠날 수 없어서 깁슨 공장에 이전했을 때 남아오셨던 분들이 제작을 하신 거고 이게 그 깁슨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헤리티즈라는 기타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예전에 또 연주도 해봤었는데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기타 사용도 조금씩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 기름이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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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깁슨 소리가 되게 답답하거나 몽글몽글하지 않습니다. 되게 시원시원하고 하얘도 살아있고 탕탕 열린 그 소리가 나요. 근데 헤리티지는 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리고 오늘도 역시 치는데 이 빈티지하고 열려있는 소리 가운데 조금 픽업이 아무래도 던컹원 오그로 가서 그런지 더 파워풀한 것까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헤리티지가 솔직히 브랜드 파워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익숙하지도 않고 아무래도 내 돈 들여서 살 거면 깁슨을 사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인정하는데 여러분 소리를 들어보면 이 기타를 쳐보면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저도 헤리티지 기타를 굉장히 좋아하고 물론 구매해서 써볼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두 기타를 쳐봤을 때 둘 다 너무 좋고 마음에 드는데 저는 이 헬로우 바디 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플레이 컨디션도 너무 손에 편하고 야 기타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요. 옆에서 근데 냄새가 끝내줍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직 뇌이징이 좀 안되셔서 그렇지. 헤리티지 기타 실물로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정말 예쁘죠. 레스폴도 이 타입도 너무 예쁘고 어떻게든 저는 이 세미알로우는 약간 이거는 오히려 웬만한 급슨보다 낫지 않나 뭐라는 생각도. 물론 레스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자회사에서 만들어낸 어떤 또 자회사가 있고 계열사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원래 하나였는데 둘로 쪼개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던 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둘로 쪼개진 거라서 품질 퀄리티라든가 우리가 이제 이 깁슨에서 느꼈던 어떤 향수를 어떤 지점에서는 헤리티지가 깁슨은 계속 어떻게 보면 또 진보하고 바뀐 적도 있고 그래서 좀 이상한 짓도 하고 했는데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명맥을 지켰단 말이죠. 지켜오고 변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최근에는 좀 더 그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나아진 방향성으로 나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입장에서 이 기타를 딱 치는 내내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정말 잘 만들었다. 이거는 전통적인 깁슨이 제작하던 방식의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안 좋아할 수가 없구나.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외도 그렇더라고요. 깁슨 진짜 매니아분들이 헤리티지 한두 대를 꼭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보면은 콜렉터들도. 그러니까 그만한 이 매력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고 저는 헤리티지 기타가 앞으로 한국에서 좀 잘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세미얼로바디가 훨씬 더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헤리티지가 외국에서는 이미 사실 유명하거든요. 맞습니다. 엄청 유명한데 한국에서 조금 더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깁슨도 제자리를 찾았고 제대로 가고 있고 헤리티지 라는 명 브랜드도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헤리티지는 더 이상 깁슨과 비교되는 것을 달가워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어쨌든 각 브랜드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준다면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즐거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라고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관건부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